오늘 제목이 최후 통첩과 윤석열의 졸개들 왜냐? 추미애 장관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윤석열의 최후 통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 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9일 오전까지 답변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왜냐? 대변인실을 통해서 입장문을 냈기 때문에 이거는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과 산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정과 산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은 함께 갈 수 없고 바른 것과 사적인 것은 함께 할 수 없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도 검찰 조직 구성원의 충전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많이 답답합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가야 합니다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습니다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야 멋있습니다 이거는요 뺄 게 없어 뺄 게 어제 사실 추미애 장관이 한 방 매겼죠 윤석열 총장에게 그거를 갖다가 우리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추미애 장관의 최후 통첩을 또 우리가 반가워하는 마음에 이렇게 춤을 출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어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추미애 장관이 딱 어제 지적을 한 게 그거예요 계속해서 검찰에서 여러 반발이 나오니까 야 웃기지만 검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이라는 거 봤니? 검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이 령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법 아래에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볼 수 있죠 내규정 내규 제가 근거들을 쑥 찾아봤습니다 이게 제일 최초 근거는 부패방지법이에요 부패방지법이 기본으로 있고 부패방지법 제8조에 보면 각 기관은 내부적으로 행동 강령이라는 걸 만들도록 하고 있어요 그럼 법적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 내규다 그냥 단순 강령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행동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왔죠 그거는 이제 상위법인 부패방지법의 근거에서 대통령이 대통령령이죠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행동 강령을 만들어라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검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이라고 해서 대검찰청 훈령으로 또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행동 강령이 말이 강령이지 사실은 법이죠 그렇죠 부패방지법의 실행을 위해서 적용된 내용인데 부패방지법 8조로 올라가서 보면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어떤 공무원이든 간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해 충돌이 생긴 경우가 있다면 사전에 신고를 하고 기관장에 신고하고 기관장은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직무배제를 결정을 해줘라 이게 바로 회피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행위의 과정이죠 그렇죠 회피 내가 관계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장용진 기자와 친해 근데 장용진 기자 사건을 내가 담당하게 돼 그럼 안 되죠 상관한테 저 이건 못합니다 제가 해도 객관적으로 우리 검찰들이 수사를 했다고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라고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내가 아무리 그렇지만 내가 장용진을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것도 나 괴롭고 힘드니까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사실 이게 회피 회피예요 우리 조직을 위해서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어떤 공정성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명색이 대권 후보군 아닙니까 잠용 아니면 잠용 그거까지는 아니 어쨌거나 그에 적합한 행동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 그 양반 지금 대권 뽕을 잔뜩 받으셨더만 대권 뽕은 그럴 때만 맞는 게 아니라 본인 행동을 자제하는데도 좀 뽕을 좀 맞아 보시라고 그래서 난 내가 좋다 님이 현재는 질척 이렇게 회피 깊이 재척을 안 하고 질척 추미애 장관은 그야말로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그 규정의 근거에서 지금 현재 직무배제를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법을 모르고 하거나 두 번째는 억지를 쓰고 있는 거죠 모르면서 억지 쓴다라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모르면서 억지 쓴다 여기는 보니까 변호사고 검사고 가리지 않더라고 저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옛날에 한 가닥 했다는 사람들도 보니까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장관을 직무배제시키는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했다 이보세요 검찰청법은요 행정조직법에 해당이 돼요 기관을 조직하고 만드는 데 해당되는 법이고요 장인법이 있죠 소속 공무원의 행동양식에 대해서 정해진 게 부패방지법이 행동강령인 거예요 행동강령이 분명히 이러지 마라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양반아 내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일은 네가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그게 왜 위법이냐고 그러니까 그게 그러고 그러고도 네가 변호사냐고 내가 그런 변호사를 여럿 봤는데 자 이제쯤 말 좀 해봐라 너희들 김 양 서정호 변호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입 다물고 있죠 왜? 조용히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좀 법을 안 한다 그래도 진짜 중요한 거는요 윤석열 총장이 태도부터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총장은 지시가 내려왔으면 복명을 하든지 거부를 하고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공무원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는 걸 보고 복명이라고 합니다 복명을 하시든가 그게 싫으면 나가시든가 그게 먼저 위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선제 조건이 되는 거지 그걸 밝히지도 않았는데 지시가 불법이네 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딨냐고요 그러면 대놓고 그러면은 이거는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든가 너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질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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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잘난 사람이 그러면 대놓고 이거는 위법합니다 공식 입장을 밝히시지 왜 네 입으로는 못하고 왜 네 주둥아리를 못하고 검사장 의견 취합 이래가지고 내냐 드럽게 진짜 너무 열받지 말고 일단 이렇게 세를 과시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세를 과시하는 일을 벌어졌는데도 근데 여론이 이틀 사이에 달라지고 있잖아 지금 어떤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일단 수사팀에서 네 수사팀에서 처음에 검사들 몇 사람이 수사팀을 공격하는 그런 글을 올렸어요 맞아요 이프로스 검찰 내부 동신망에 올리니까 우리 청주지검 부장검사 정희도 형사 1부장의 주장을 한번 봅시다 이 인간이 그렇게 주장을 시작했잖아요 나를 비롯한 일선의 많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대요 글쎄요 누가 누굴까요 일선의 많은 검사 누구지 일선의 많은 검사 누구 누구 직연이 있는 사람 빼고 그렇죠 윤석열과 직연이 있는 사람 빼고 누가 이렇게 검사라는 사람이 함부로 불특정 다수를 거론하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정희도 검사가 그렇게 해서 수사팀을 공격을 했습니다 불공정하다는 식으로 정희도 검사의 워딩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사건은 검언유착에 권언유착 의혹도 제기된 상태인데 누가 제기했냐고 누가 니들이 제기했지 장난 지가 의혹을 제기하고 제기된 상태라고 지가 얘기를 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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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언유착이라고 제제제 진척척 진척척이 그랬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언론들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언론들이 돌아서는 것을 보여준 게 대표적인 게 윤대진에 대해서 확 까는 그런 기사들이 나왔죠 윤대진 검사장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도 나오고 있는데 윤대진 검사와 관련해 사실은 어저께 뉴스타파 쪽에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켜야 한다고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다 굉장히 공개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드디어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등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중에 이제 언론에서 윤대진 검찰의 검사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 핵심이 이거죠 아니 8월 27일이 되기 전에 23일쯤에 난데없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황희석 그때 당시는 법무부 인권국장이었죠 인권국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평소에 그렇게 전화를 잘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친하지 않은 사이야 근데 전화를 걸어서 조국 장관 내려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지금 우리 젊은 검사들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의욕도 있고 의욕도 있고 굉장히 불타고 있어 그 잘못한 것들을 갖다가 지금 조직했다고 하고 있는데 먼저 알아서 내려오게끔 하는 것이 대통령이나 정부를 위해서 좋은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은근히 협박을 했대요 23일 날 제가 그 뒷얘기를 제가 취재를 했어요 네 취재한 거 단독 말 못합니다 뭐야 이거 김성수TV 단독 오늘 보여주기를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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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성수TV 단독입니다 네 윤대진 검사장이 원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오려고 했는데 이거를 조국 전 장관이 막았대요 막은데 보면 개인적인 어떤 비리행위 비위행위가 포착이 됐어요 그 비위행위를 들었는데 되게 심각해요 되게 심각해요 엄청 심각해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거 맞을 겁니다 아마 연루되어 있는 사람 피해자가 있어요 누구라고 지목도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공개하지 않는지도 대충 상황이 나왔습니다 혹시 이거는 돈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어떤 돈 아닙니다 범죄적 행위죠 그렇죠 범죄입니다 그 와중에서 조국 장관이 이거 상황을 파악을 하고 윤대진은 중앙지검장은 안 된다 라고 막아섰고 윤대진 검사장은 여기에 억하 심정을 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시기적으로 매우 짧습니다 한두 달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실 이전에 자기 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춤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심각하죠 검찰을 하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윤대진을 지켜주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은 지금 여태껏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제가 주변에 왜 이 사람들의 얘기가 이 문제가 공개되지 않고 덮어졌는지 그 이유도 확인을 했어요 아니 검찰총장이 정말 친친한 친구고 이러니까 당연히 덮었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총장이 덮어준 건 기본이고요 피해자 쪽에서 나서지 않은 이유도 어느 정도는 지금 대출은 짐작이 됐어요 윤대진 검사장의 누나인가요 그분이 민주노동당에서 당직자 하셨죠 여기까지만 윤대진이라고 하는 분은 사방에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네요 그래서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대 우리 같이 운동권 출신이야 이쪽도 줄대고 저쪽도 줄대고 다 줄대고 있네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윤대진 검사장이 사적인 원한에 의해서 또는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못 가고 미끄러지고 수원지검장으로 간 다음에 한두 달 뒤에 아시다시피 조국 장관이 지명이 됐죠 그러니 이게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다는 게 점점 더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더 이게 시작은 한두 명이 연루되어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뿌리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공적인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벌어진 일들이 아니라 사적인 복수심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매우 농후한 합리적으로 그렇게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야 진짜요 이거 뭐 영상은